4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진선과 나희원이 매치에서 격돌합니다 좋은 자리 갔어요 잘 보냈죠 올 시즌 8개 대회에서 5차례의 컷을 통과한 나희원 선수입니다 나희원 선수도 특히 이번 대회 들어서 아주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이고 저톨의 대회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르막 턱에 걸렸어요 오른쪽 턱을 다 넘긴다는 것이 조금 캐리가 길어서 한 방클럽 길게 쳤는데요 일단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피칭 위치로 공략하는 나희원 일단 저럴 때는 넉넉한 클럽을 쓰는 게 일단 첫 번째죠 풀 스윙을 하면 할수록 컨택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 좋은데요 잘 쳤어요 벙커에서 완벽한 버디 기회까지 연결시키는 나희원 상호 반전입니다 네 네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네 나희원 선수는 아주 까다로운 펑크샷 잘 붙였어요 좋은 벌 있지 않습니다 나희원 들어가네요 나희원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나이원 선수 의도적으로 핀보다는 왼쪽으로 공략을 하는 샷으로 보여줬고요. 상대의 버디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나희원은 버디 보십니다. 아 좋았는데 안 떨어지네요 바람도 그쪽으로 불고 있는데요 아쉽죠 이렇게 되면 다시 타이를 만들게 되는 한진선입니다. 나희원 선수 4번 홀에그 홀 로케이션이 마운드와 마운드 사이에 있는데 첫 번째 마운드를 넘어오지 못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투퍼십니다 이제 경사를 타고 내려갑니다 핀 쪽으로 가는데요 조금 약했습니다 잘 붙였어요 컨시드를 받을 수 있는 거리 한진선 선수는 꽤 거리가 남아있지만 위치는 잘 선점을 했어요 마운드와 마운드 사이로 계곡을 타고 오는 퍼시에요 오르막입니다 큰 브레이크도 없고요 저런 거 잘 성공시키는 한진선 선순데 중장돌이 펫이 정말 좋은 선수에요 한진선은 드라이버로 잡지 않았죠 9번 홀은 약간 뒷바람이 불면 대회를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흐르는데요 나희원 좋네요 완벽해요 약간의 오르막의 훅 브레이크인데요 이거 약하지 않나요 너무 약해요 이렇게 되면 한진선은 타이를 허용합니다 한진선은 타이를 허용합니다 한진선 왼쪽으로 약간 훅이 난 것 같은데 왼쪽으로 약간 훅이 난 것 같은데 왼쪽은 공인을 잃어버릴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왼쪽은 공인을 잃어버릴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공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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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왼쪽을 살짝 벗어나지만 나쁘지 않은 샷이었어요 네 나희원 선수의 티샷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원 선수 공이 없잖아요 지금 아 그렇네요 공을 손에 들고 있네요 일단 한진선 선수가 원업으로 앞서 가게 됐고요 나희원 선수 12번 홀에 투원 추라이로 보여지는데요 올라갔고 이야 완벽한 이글 기회 소나무 왼쪽을 보고 약간 페이드 구질을 구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오 이것도 잘 쳤습니다 이야 두 선수 아 조금 런이 발생했죠 아 왼쪽을 조금 많이 보기도 했고 스피드 자체가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크를 하는 한진선 이글퍼드 이글퍼드 들어가면 2홀 가져가는 나희원 저 위치에서 많은 브레이크가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넘어오면서 훅 브레이크가 살짝 있긴 있는데요 까다로운 것은 오르막 내리막입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너무 과감하게 치면 또 많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나희원 이글 기록하면서 다시 타이트한 승부 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나희원과 한진선 타이입니다 아 자 치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펜환 다 Jeremy 네 나쁘지 않았어요 능선을 타고 반대쪽으로 넘어오는데 저 위치에서는 버디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잘 붙여야 되는 위치입니다 오 나이 1 짧아요 아 잘 붙였어요 컨시드를 받았네요 나희 원은 넣어야 타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볼 옆으로 스치네요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죠 아쉽게 다시 리드를 빼앗기는 나희 원 이 홀드 핀을 지나는 것보다는 핀보다 조금 짧게 공략을 하면 좋은 버디 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진선 선수 또 몸이 열렸지만 손으로 잡아챘는데 일단 방향은 똑바로 갔지만 거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원다운의 나희 원 오버나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가요? 오른쪽으로 그래도 프린지에 걸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핀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오르막이고 아주 그렇게 큰 브레이크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거의 평지성 오르막 칩샷입니다 한진선? 한진선? 아 이거 좀 약간 달라요 한진선 선수의 표정이 세상사 초월한 그런 뭔가 현인이 된 것 같아요 눈꺼풀이 약간 풀렸는데요 네 나희만 선수 있는 위치에서는 앞쪽에 하지만 그 마운드가 하나 있어서 골 캐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핀 쪽으로 향하고요 나희 원 아 잘했어요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한진선은 원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팝포시입니다 아 왼쪽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진선과 나희 원 두 홀 남겨두고 타이가 됐어요 나희 원 나희 원 이 준비합니다 마지막 콜 버디펄 라인 좋아요 아하 홀 맞고 벗어납니다 역시 오르막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이는 훅브레이기 약간 있습니다 한진선 선수의 비슷한 거리에 많이 성공시켰어요 한진선 아 역시 홀 맞고 나옵니다 이건 너무 강했네요 한진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18번 홀 주변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살 떨리는 팝업 떨어지면서 두 선수는 연장전으로 향합니다 압 예수 어... 손 났어요. 또 왼쪽인가요? 어허... 이거 맞고 물에 들어갑니다. 페널티 구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는 나희원. 오케이. 한진선. 자, 오른쪽.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골까지는 268m 그리고 나희원의 세 번째 샷. 아, 잘 보냈죠? 줄었어요. 오... 한진선 선수는 유틸리티 클럽으로 레이옵을 하다 보니까 두 선수의 공 위치가 거의 비슷한 지점에 왔네요. 티샷 미스가 있었던 나희원의 네 번째 샷. 네 좋았어요 파 세이블 할 찬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퍼스를 해봤던 거의 비슷한 퍼팅 선상이에요 한진선의 세 번째 샷 오 좋은데 스피드가 덜 걸리네요 자 이거 거의 뒤에 마운드 올라왔고 오 이거 좀 약했네요 나희원의 팝펫 들어가요 이번엔 잡습니다 한진선 빠졌어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이 치열했던 승부 4강 티켓을 거머쥐는 선수는 나희원입니다 이거 예측 불헌인데요 티샷 미스가 있었음에도 나희원 선수가 마지막 파 세이블에 성공하면서 마지막 한 장 남았던 4강 티켓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치열할드에서 시작된 상태료가 되었습니다 한진선 김태현 이 치열할드에서 시작된 상태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